7천만원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연 30% 이상 초고배당을 주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최영민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처음 고배당 커버드콜인 QILD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공부하면서 다양한 커버드콜을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았고 자산운용사에서 공지한 배당금을 실제 내 계좌로 넣어주는지 확인했다. 소액으로 투자하여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약 7천만원을 투자하였다. 현재 투자종목은 5개 종목만 운영중이다. 7월에는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6.53%로 바뀌었지만 시가배당률은 38.36%이다. 나이 투자 목적은 시세차익이 아닌 매월 받는 배당금이다. 조식가격이 오르든 내리든지 상관이 없다. 배당금만 받으면 그만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 최영민씨는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20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SCHD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월배당 커버드콜 ETF가 인기입니다. 배당금을 10% 이상 준다고 합니다. 어떤 ETF는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기도 하고요. 저도 이게 사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과연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진짜 투자할 만한 것인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커버드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종 ETF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시가 배당률 38.36%의 커버드콜 포트폴리오 2.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3. 초고배당의 비결 커버드콜이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가 배당률 38.36%의 커버드콜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미국 월배당 ETF의 높은 배당률에 대해 설명하고 배당 수익률별 포트폴리오도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런데 독자 중에는 그래서 당신은 배당 수익률이 몇 퍼센트이고 매월 얼마를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나는 2022년 1월에 처음 고배당 커버드콜인 QYLD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후 커버드콜을 공부하면서 선발대 개념으로 다양한 커버드콜을 조금씩 배수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았고 자산운용사에서 공지한 배당금을 실제 내 계좌로 넣어주는지 확인했다. ETF를 매수하고 약 한 달 후 카카오톡으로 배당금이 나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수신했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배당금이 증권계좌에서 인출되어 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카카오톡을 받았다. 그 당시 QYLD 배당률은 약 12%였는데 세금이 자동으로 알아서 차감되고 환전되어 내 은행 계좌로 들어오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역시 실제로 실행해봐야 한다. 의심하고 고민만 하면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친다. 그 이후 미국 월배당 ETF 종목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였고 어떠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높은 배당을 준 것은 아닌지 쭉 지켜보았다. 초 고배당률에 혹하여 TSLI도 몇 주 배수해 보았다가 급격한 폭락으로 손해를 보기도 했다. 소액으로 투자하여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약 7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림 33은 금융 플랫폼 앱으로 유명한 더 리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2024년 7월 나이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다. 투자하는 동안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해 와서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그림 34 예상 배당금 그래프의 8-12월 배당금은 7월까지 지급된 배당률을 기초로 예상되는 배당금을 추정한 것이니 오해없기를 바란다. 투자 종목은 NVDI 28.1%, JPQ 26.5%, QILD 20.7%, JP17.1%, CONI 7.4%로 5개 종목만 운영 중이다. 이 옆에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6월 말까지 플러스 수익을 보이던 나이 증권 계좌가 7월에는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6.53%로 바뀌었지만 높은 배당금은 꾸준히 계속 지급받고 있다. 투자 배당률이 35.86%, 이것은 투자 금액 대비 받게 될 배당금 비율이라고 하고요. 시가 배당률, 주가 대비 1년간 받게 될 배당금 비율은 38.36%이다. 앞서 계속 언급했지만 나이 투자 목적은 시세 차익이 아닌 매월 받는 배당금이다. 단기간에 매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이 없다. 배당금만 받으면 그만이다. 예상 배당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매월 배당금액이 변동되기는 하나 평균적으로 세후 월 215만원이 나이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이 배당금의 종목별 비중은 NVDL 70.2%, CONY 16.3%, JPQ 5.4%, QILD 5.4%, JP 2.7% 순이다. 리스크가 높은 NVDI, CONY에서 배당금의 86%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 포트폴리오지만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은퇴 후 당장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 배당률을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다. 나는 이렇게 리스크가 큰 초고배당 포트폴리오를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배당률 10에서 15%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배당률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는 커지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30% 이상으로 배당률을 운영하면서 남들은 하지 말라니 이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명심하자 아무도 당신의 돈을 지켜주지 못한다.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한 5종목은 모두 커버드콜 종목인데요. 즉 ETF죠. MVDY는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CONY는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JPQ는 나스닥, QILD도 나스닥, JP는 S&P5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커버드콜을 구성한 ETF입니다. 내 안에 증권 계좌에도 약 천만원이 비슷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퇴사 전이라 월급이 들어오고 있어 총 8천만원 정도만 투자 중이다. 하지만 몇 달 후 퇴사하게 되면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퇴사 이후 바로 7천만원을 더 투자하여 총 1억 5천만원의 자산을 만들 예정이다. 그러면 대략 매월 480만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만약 투자금을 총 3억원으로 만들면 월 960만원도 가능하겠지만 투자금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위험해지 차원에서 투자금을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언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할지 모른다. 물론 배당금은 계속 지급되겠지만 배당금 삭감으로 월 배당금이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유가 되면 점차 투자금을 더 늘리고 배당률은 낮춰서 리스크 밸런스를 맞출 생각이다. 제가 보기에도 커버드콜 ETF에 전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구요. 특히나 저자처럼 30% 이상 고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모이게 되면 한 15% 1억 5천만원을 이렇게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48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이 정도의 리스크는 한번 져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저자는 엔비디아나 코인베이스에 기초자산을 둔 커버드콜을 매수했는데요. 이 종목들이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할 위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저자가 강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현금소득이 없어서 당장 현금소득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기간이 20년 30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무조건 기초자산에 투자를 해서 기초자산의 시세 상승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커버드콜의 특성상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분을 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있고 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하락의 정도를 약간 적게 해주는 이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투자금이 커지면 점점 배당률을 낮춰서 좀 안전한 자산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나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배당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앞서서 배당률이 커질수록 리스크는 증가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연 10% 이상의 고배당주는 대부분 커버드콜 ETF다. 단순히 주식의 배당, 채권의 이자만으로 연 배당률 10%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는 어렵다. 성장주인 SPY, QQQ는 배당률이 0.5에서 1%에 불과하며 SCHD, TLT, VNQ 등도 3에서 6%대의 배당률을 지급한다. 현재 10%대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품들은 JPY, JPYQ, QILD, TLT, W 같은 커버드콜 ETF다. 커버드콜은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채권을 매수하는 동시에 파생상품인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은 높은 프리미엄으로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전략이다. 커버드콜을 활용하면 주가 하락 시에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완충되지만 주가 상승 시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일정 부분 포기하고 매월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일드맥스에서 판매하는 TSLI, NVDY, CONY 같은 테슬라, 엔비디아, 코인베이스 같은 개별 종목의 콜옵션과 푸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은 30% 이상의 초고배당률을 지급한다. 이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프리미엄을 비싸게 팔아서 초고배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만큼 주가 변동폭도 크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으로 앞으로 엔비디아 주식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콜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도 늘어나서 NVDY 배당금은 커진다. 그러나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AI 열풍이 사그러지면 콜옵션 프리미엄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로 배당금은 급락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마치 롤러코스트를 탄 것처럼 NVDY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배당률이 높아질수록 리스크는 커짐으로 투자 시 절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 포트포리오를 만들 때 본인의 투자금, 투자 성향,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커버드콜 ETF의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 높은 배당금에 눈이 멀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리스크가 높은 커버드콜에 투자금을 올인했다가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하자. 나의 경우에는 은퇴 후 당장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커버드콜의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차차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커버드콜의 투자 비중을 줄이고 SCHD, SPY, QQQ 같은 성장주의 비중을 높일 생각이다. 커버드콜 ETF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자산 운용사마다 상품 세부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고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 소개되는 배당 수익률에 따른 포트폴리오는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절대 이렇게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포트폴리오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대로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당률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감안해서 투자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는 본인의 책임에 하여서 본인이 판단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거치식투자 단기간 내에 많은 배당금을 받는 방법은 큰 투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다. 배당금은 투자금 곱하기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이다. 배당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투자금이 적으면 손에 쥐는 배당금은 초라할 뿐이다. 배당률이 연 12%인 월배당 ETF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월 10만 원이다. 물론 1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천만 원과 달리 10만 원은 금세 써버릴 수도 있는 돈이다. 때문에 투자자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생각으로 투자 의혹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월배당 ETF의 효과를 빨리 체감하기 위해서는 종자돈을 빠르게 모아 목돈을 만든 후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배당 수익률 20-30% 고위험 초고수익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한 은퇴자 회사 퇴직 후 당장 월급이 끊긴 사람으로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 즉 사업, 창업 등이 될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돈도 버는 프리랜서일 수도 있다. 를 할 때까지 1-2년 정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적합한 포트폴리오다. 당장 매월 월급만큼의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크지만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게 된다. 1-2년 단기간 초고수익 배당률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다가 추진한 사업, 창업, 프리랜서일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배당률은 낮지만 리스크가 작은 포트폴리오로 변경해 가면 된다. 즉 30% 배당 수익률 포트폴리오에서 20%, 10%대로 점차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볼텐데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를 이용해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30% 포트폴리오 MVDY의 시가 배당률은 2024년 6월 지급된 배당금으로 연환산하면 107.61%이나 매월 지급되는 배당금이 기복이 심함으로 최근 1년 배당률 47.73%를 적용하였다. 표 27과 같이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세후 209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세전으로 따지면 245만 원인데 웬만한 회사의 신입 직원 월급과 맞먹는다. 하루에 답답한 사무실에서 8시간 근무하고 출퇴근으로 2시간 이상을 허비하지 않고 숨만 쉬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세후 209만 원이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배당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해당 ETF의 투자 실적과 운용에 따라 월 배당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자. 그래서 배당 수익률 30% 포트폴리오의 월 배당 지급액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MVDY는 비중을 50%라고 제피는 10%, 제피큐는 20%, QILD는 10%, TLTW는 10%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MVDY는 시가 배당률을 무려 47.74%를 줍니다. 제피는 7.64%, 제피큐는 9.90%, QILD는 11.05%, TLTW는 17.37%입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페이지 73페이지 월 배당 ETF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9페이지에서는 여기서 소개하는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책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피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JP모건의 커버드콜인데 S&P500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요. 제피큐는 제피 동생으로 S&P500이 아닌 나스닥백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QILD는 미래에스에서의 미국 자회사가 만든 커버드콜 ETF인데 이것도 나스닥백 지수를 추종하고요. MVDY는 엔비디아 콜옵션과 푸드옵션 거래를 통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상품이고요. 그리고 APLI는 애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앞에서 나온 코니는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그리고 TLTW는 미국의 장기채권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30%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 모든 종목이 커버드콜 ETF로 짜였다. TLTW도 기초자산은 채권이지만 미국 장기채권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ETF다. JP, JPQ, QILD는 시가 배당률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만으로는 30% 배당 수익률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리스크는 크지만 개별 종목 커버드콜인 MVDI의 비중을 50%로 두고 배당률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만든 배당 수익률 30%의 고위험, 초고수익 포트폴리오가 퇴사를 앞두고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나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가깝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높은 배당률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채권형 커버드콜인 TLTW를 분산투자 차원에서 10%의 비중으로 두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 상승과 함께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투자 비중을 JP10%, JPQ20%, QILD10%로 두었는데 최근 인공지능 등 기술주가 강세이므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JPQ 비중을 20%로 구성했다. 리스크는 매우 크지만 그만큼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당장 높은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고려해 볼 만한 포트폴리오이다. 단 장기적으로 가져갈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단기적으로 큰 현금 흐름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 앞서 말했듯이 초고배당의 비밀은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있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추종하는 지수 또는 종목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주가의 가격이 높을수록 투기 심리가 높아져 옵션 판매가 증가하고 판매 가격도 비싸져 높은 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테슬라, 엔비디아 같이 변동성이 큰 주식은 옵션 프리미엄이 매우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이 개별 종목을 추종하는 TSLI, NVDI 같은 초고배당 ETF들은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연 50%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자랑한다. 그러나 변동성이 큰 만큼 주식 폭락의 가능성이 크고 옵션 운영 수익이 적자가 난다면 배당금도 극복히 줄어들 것인데 이는 주가 아락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배당 수익률 20%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싶으면 배당 수익률을 10% 낮춰서 다음과 같이 20%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된다. 변동성이 큰 NVDI 비중을 20%로 낮추고 시가 배당률 27.8%의 APLI를 10% 추가했다. APLI는 개별 종목인 애플의 콜옵션과 푸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이다. 애플이 엔비디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APLI도 NVDI보다 리스크가 낮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에서 뒤처졌다는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로 향후 트렌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PLI의 전망도 밝아 보인다. JPQ, QILD 모두 다스닥 100을 추종하나 최근 1년 수익률이 JPQ가 27.23%로 QILD 12.59%보다 높으므로 이번 포트폴리오에서 JPQ의 비중을 30%로 높이고 QILD를 제외시켰다. 배당률 10% 내외의 JP와 JPQ의 비중은 60%로 높였는데 이렇게 하면 1억 투자 시 세후로 매월 137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배당수익률 20%의 포트폴리오는 NVDI 20%, APLI 10%, JP30%, JPQ 30%, TLTW 10%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배당수익률 10-15% 중위형 고수익, 파이어족을 꿈꾸는 30-40대 직장인 현재의 삶이 꾸어왔던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인생을 꿈꾸는 직장인이라면 3-4년 후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10-15% 배당률로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재투자하여 원금을 계속 늘리고 은퇴시점에 퇴직금을 합하여 월금만큼의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배당수익률 10-15% 이하말로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배당률이다. 앞선 배당수익률 20-30% 포트폴리오는 리스크가 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무리가 있으며 5-7% 배당수익률은 투자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10-15%라면 배당수익률로서 만족스럽지 않은가. 물론 배당률 10-15%도 일반 채권, 정기예금 등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인 만큼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도 동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배당수익률 15% 포트폴리오 앞선 배당수익률 20% 포트폴리오와 비교하여 개별 커버드콜인 MVDY와 APLY 비중을 30%에서 15%로 대폭 낮춰서 리스크를 줄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커버드콜인 제피와 제피교의 비중을 70%로 확대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혁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S&P500 지수보다 상승 중이어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제피교의 비중을 제피보다 높게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스닥 100의 비중이 큰 매그니피센트 7의 폭락에 대비하여 금융, 헬스케어 등 여러 섹터가 골고루 포함된 S&P500 지수를 추정하는 제피의 비중을 제피큐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커버드콜이지만 기초재산이 채권인 TLTW의 비중을 15%로 높임으로써 분산 투자 효과를 증대시켰다. 1억원 투자 시 세전으로 매월 124만원, 세후로는 106만원이 가능한 배당률 15% 포트폴리오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이고 실제로 실천을 해볼 만한 포트폴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제피와 제피큐는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최대 한 30에서 40% 하락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투자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 수익률 10% 포트폴리오 배당 수익률 10% 포트폴리오에서는 배당금은 많으나 리스크가 큰 개별 종목 커버드콜인 MVDY와 APLY를 제외시켰다. 주식을 추정하는 커버드콜인 제피, 제피큐, QYLD는 80% 비중으로 높이고 채권을 추정하는 커버드콜인 TLTW는 10%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배당률 10% 포트폴리오에 커버드콜이 아닌 리츠 ETF인 VNQ를 포함했다. 리츠는 사실상 금리 하락에 배팅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 주식, 채권에 이어 부동산이라는 기초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것이다. 그래서 배당수익률 10%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제피의 30%, 제피큐의 30%, QYLD의 20%, TLTW의 10%, VNQ의 10% 이렇게 비중을 두고요. 시가 배당률은 제피는 7.64%, 제피큐는 9.90%, QYLD는 11.05%, TLTW는 17.37%, VNQ는 3.5%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무난한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에서 10%까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실 초고배당의 비밀, 커버드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S&P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인 제피, QYLD의 배당률은 연 10%에 이르며 NVDY처럼 개별 종목인 NVIDIA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는 연 50% 이상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배당률이 가능할까? 그 비밀은 바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 상품들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주식 배당금이나 채권이자 정도로는 연 10%가 넘는 배당금이 나오기 어렵다. 커버드콜은 파생상품인 옵션이라는 전략이 들어가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10% 이상의 고배당 ETF에 투자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공부하고 이해해야 한다. 커버드콜만 잘 이해하면 초고배당 ETF를 투자하는데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옵션이란 커버드콜 옵션 전략을 알려면 우선 옵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옵션의 사전적 뜻은 미래의 특정 시점 또는 그 이전의 특정 기초 자산 즉 주식 채권 등을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푸드옵션이라고 한다. 옵션과 개념이 비슷한 자동차 보험을 예로 설명하겠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기간 1년인 A보험사 자동차 보험 상품을 30만원에 가입했다고 하자. 1. 만약 1년 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내가 납부한 30만원은 1년 후 사라지는 것이고 A보험사 입장에서는 30만원이 고스란히 수익이 된다. 2. 그러나 1년 내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나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다면 그 차이의 만큼 손해가 된다. 3. 나는 30만원에 옵션을 구입한 것이고 즉 콜옵션 매수가 되고 A보험사는 옵션을 30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콜옵션 매도이다. 4. 커버드 콜이란 커버드 콜은 주식 매수 더하기 콜옵션 매도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해당 주식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콜옵션은 만기일 이내에 주식을 특정 가격 즉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주식 가격이 특정 가격보다 높아졌을 때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을 행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때 콜옵션 매수자가 콜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옵션 프리미엄이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보유한 A주식 가격이 10만원이고 A주식을 1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프리미엄 1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자. 만기 때 주식 가격이 8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 8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옵션을 1만원에 구입한 매수자는 1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금융사는 주식 하락으로 2만원을 손해받지만 콜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 1만원을 얻었다. 그래서 둘을 상계하면 1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그래서 하락할 때 덜 하락할 수 있구요. 이번에는 만기 때 주식 가격이 12만원으로 상승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해서 10만원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콜옵션을 매도한 금융사 입장에서는 12만원 하는 주식을 10만원에 팔아야 하므로 2만원의 손실을 잃게 된다. 하지만 콜옵션을 매도할 때 1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았고 주식 가격 상승으로 2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를 전부 상계하면 1만원의 수익이 남는다. 즉 이렇게 해서 상승을 2만원을 했다고 해도 상승폭은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상승폭을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커버드콜 ETF는 하락장에서는 하락분을 일부 상세하며 상승장에서는 투자자의 콜옵션 행사로 기초자산인 주식에 비해서 덜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프리미엄도 비싸진다. NVDI의 옵션 기초자산인 NVDI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도 높다. 그래서 NVDI는 비싸게 판매한 옵션 프리미엄으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커버드콜 전략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 모르겠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도 제대로 이해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처음에는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넘어가고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개념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시면 여러 번 돌려보시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커버드콜 주식은 기초자산을 사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재산이 날아가는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시한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준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해도 기초자산의 상승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본 주식의 상승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서 자본금을 복리로 뻥튀기 하실 분들에게는 별로 좋은 주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약점은 한 번 크게 하락하면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지수를 영영 못 쫓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할 수 있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즉 자산의 복료 효과를 바라는 장기 투자로서는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불리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실 분들은 커버드콜을 사는 바에야 기초자산을 사는 게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은 자산으로도 많은 현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투자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커지면 투자 금액의 한 10% 20%를 고배당 커버드콜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는 것도 투자 방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월배당을 주는 ETF에 관련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버드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행하는 커버드콜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영상 내용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